아 오늘 잘해봅시다 우리팀 아 근데 나 진짜 잘 못하는데 괜찮나? 아 송병구 그만해 당신 이재우도 이겼잖아 끝장전 윤중아 요즘에는 좀 올라왔어 윤중이? 저는 형님 괜찮게 해요 진짜로 그때 형이랑 할 때 많이 좋겠고 아 믿어주세요? 그럼 내가 현저의 문제일 뿐이에요 진짜? 오늘 내가 약간 아니 윤중이 형 티르기만 어떻게 좀 막아봐 윤중이 형 맨날 상탱티르기 왜 그걸 못 막아? 아니 나도 요즘에 그거 못 막겠던데? 내가 마무리할게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요 스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보여줄게 스타는 왜 이렇게 맛없게 하는거야 이제 지을텐데 그냥 넥? 이러고 넥? 어 넥이야? 어 넥인데? 어 삼드라에서? 어 노즐에서 삼드라 넥 여기서 할 수가 있다? 아 넥 안갈려야 되잖아 어 뭐해 뭐해 기세 뭐야 기세 뭐야? 아 잠시만 사업이 아직 안돼갖고 저기 아 사드라구나 이게 아 근데 이거 저걸 못 보네 아 반응을 딱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 빨리 완성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반응 좀 빨리 할 수 있나 그래도? 반응만 반응 빨리 해봐 그래도 반응 반응을 해야지 형 아 반응 아 잠깐만 안 터질 것 같은데 이거? 아니 아니 아 반응은 뭐해 그럼 드라고 딱 나왔다 반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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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은 했는데 nobody 마진 반응 나이스! 프로 안 털렸어? 리버 빼면 안 돼? 리버 빼면 안 돼! 리버 쇼틀 좀! 리버컨 좀! 아! 리버! 아! 왜! 아! 리버컨 좀 해봐! 리버컨 좀! 아니 뭐해 형! 삼드라도 안 쓰고! 왜 이렇게 줘야 돼? 이걸 줘야 된다고? 아니 이거 마당만 끼고 아니면 리버 뺴는 게 있어 프로 보종 빼봐! 프로 보종 빼봐! 일단! 프로 보종 빼봐! 아니 멀티 자신이 없으면 이거 리버 빼지! 드라로 마당만 끼고 드라로 마당만 끼고 아니 형! 리버 줘! 형! 리버 줘! 어! 내가 막게 냈다! 우리 저 돌아오면 되잖아 이제! 막게 냈어 막게 냈어 막게 냈어 아니 근데 넥을! 넥이 안 깨졌잖아! 넥이 안 깨졌어! 넥이 안 깨졌네! 안 이겼다 이러면! 이겼다 이러면! 이겼다! 에이 이건 이제! 이기겠지! 에이 이건 이기겠지! 에이 이건 이기겠지! 에이 이거는! 이거 지면 그냥! 이거 지면은 폴이 그 영구 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영구 밴 대점은 진짜 많은데! 하하하하하하 어이 좋다! 오 좋아! 이거 작년철한테 맨날 당하던 건데! 자기가 하고 있네 그랬던 거구나! 오! 이거! 오! 이거! 웬일이야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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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윤중이가 이런 모습 처음 봐! 아 근데 오늘 잘하는데 윤중이 형? 낯설어! 아니 윤중이 형이 약간 멀티해서는 잘 안되는 거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건 묵직하게 잘하네! 하하하하! 아 윤중이 형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네! 뭔가! 뭔가! 옵저버 시야 좀 완벽해서 좀 더 움직임이 좋았다! 어 리버! 나이스! 어 나이스! 나이스! 바닥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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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보자! 오! 나이스 윤중이 형! 나이스 윤중이 형! 나이스 윤중이 형! 아 뭐야! 그래 우리! 아마도 윤중이 형 좋은데? 아 택시는 내가 먼저 줄게! 나 윤중이 잘한다! 아 형님 요즘 괜찮다니까요! 아 근데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? 그래! 여기서 민철이 앞에서 자꾸 이기는데 아 요즘 점중이 팬들은 좋아야지 게임까지 잘 해버리는데 할 말이 있나 벌란 점 좀 뭐어! 김태경 이겼는데 이겼는데 왜! 말해봐! 김태경 이겼는데 왜! 개새끼야! 별붕 섰싹! 별붕 섰싹! 뭐? 품부전은 뽀록이니까 안 쳐준다고? 이거 완전 젖박이 새끼들은 X벌레 마인드네 어제 변형제 오늘 김태경 이겼는데 그거 다 안 쳐줘? 조일자 그 씨발 맨날 어? 내가 맨날 많이 이기는 애니까 안 쳐주고? 도대체 그럼 누굴 쳐준 거야? 개새끼야 도대체! 다들 씨발 갓티오에서 잘나가는 사람들만 때려잡았는데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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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0! 뭐야! 변형제! 변형제! 뭐야! 와 이재호를 이겨라 나왔네! 이재호를 이겨라! 이재호를 이겨라! 내가 솔직히 이재호한테 제일 빡센 카드 같긴 해 내가 맵 지우개 느낌으로 나가도 돼 아! 형님! 나 지우개 여기 있는데 이레이저 있는데 사장만 오! 많이 조심하고! 아니! 많이 조심하고 봤잖아! 아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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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 아니 방금 많이 바뀐 거 봤잖아!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! 야! 내가 바로 추천을 할게 그 사람 멘트로지! 뱀크로우긴 하지 아! 마무리 할게! 덕하인고! 오오옿? 아! 이재호 이X 존나깍치네 멍어줍! 오오오화! 진짜 초반에만 끝나지 말자 윤중이 형 네 발톱 무슨 뜻인지 알겠어 수고수고 현지 잘했다 나이스 너무 잘했다 현지 수고했다 까비까비 나이스 와 초피를 진짜 뺏어야 되는데 4마리 보고 비하하지 마세요 후 이건데 그냥 4마리 하겠지 어 그냥 분질내네 이거 후후 후 배럭 더블만 하지 말아줘 오케이 11 12 13 12 음 진중이 형이 한번 이거 주신다 해줄 때 됐는데 그래도 초반에만 안 끝나면 잘 하던데 가스 넣고 엔서치 겸트루에 겸중 사업 멀티한다 이게 안전하잖아 아 왜 갑자기 아 뭐야 노사업 근데 시크레이 더 좋긴 해요 노서치라서 근데 이러면 찌르기에 죽을 수도 있잖아 원드라 사업하고 사업이네 손발 찍어줬네 풀어브 어 살았다 오와 앞 벌자 치수했구나 아 앞 벌자 안오네 뭐야 진지에 누웠네 뽕뽕뽕인데 이러고 또 찌르기 하려나? 투드라 띄었으면은 아 또 탱크 이거 아 또 윤중이형 무시하고 투탱크 또 탱크한다 또 찌르기 하네 어 이건 좀 빡사던데 그쵸? 아니 이거는 막아요 원드라 사업하면 막아요 투탱은 그냥 막아요 원탱 때 뻘쳐 뜨고 나서 오면 딱 마당에 사업이 될걸 형 드라 드라 반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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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해 반응해 왼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빼 아이고 아 저거면 밀막? 아 밀막다 와 아 윤중이형 왜 글로 빼 근데 아니 진짜 아 아 뭐야 초반이 너무 문제야 아 왜 글로 빼는거야 근데 아 딴 데로 빼면 아니 왼쪽으로 빼면 됐잖아 그냥 왼쪽으로 아 아니 무슨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줘 게임을 아 우리 사업 될텐데 어디 있잖아 아 아 3들 한건데 아 마인박혀야 해 아 아 그냥 압박 먹은건데 아 아 아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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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니 초반은 잘할텐데 너무 불기하했을께 맨날 이 형은 너무 편하다 테라네 너무 편하다 테란 음 긴생레 하고 개이트? 3개? 3개를 못먹었어 그냥 3개 아님 마다 아비터나야지 뭘 저 어디 먹어야 돼? 9시 먹어? 에드블룸 값 3개 이거 왜 또 나올 것 같지? 재훈은 진짜 잘 나오겠네 와 속벌하는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앞에 시야가 없어갖고 자 이거 오히려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3개이틱 패플이라서 아 근데 아아 시야 안보이지 않아 오히려 아웃도 3들 안에 떠가지고 좀 좋아 2들와도 아니고 뭐야 마이닝 최고가인데 불러서 오네 와 슈퍼 돌리 모드까지 돼서 언더가리 잡거나 그런건가? 아우 바로 모드 하는건가? 드라 쓰자 많은데 아 이거 말이 안되잖아 눈치챘어 눈치챘어 12시들아 데려가자 12시들아 아 12시들아 뭐해? 아 왜 나와 형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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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들아 뭐해 뭐해 3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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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어 아 근데 나도 재후라하니까 계속 이상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옥토반기 그냥 떠있는게 나아요 앞에 아 왜그래 탱크 아 언더 잡혔다 아 근데 7들아긴 한데 아 드라그면 많은데 안마닭 심시티 안마닭 심시티 안마닭 심시티 안마닭 심시티 해야지 형 심시티 안마닭 아 일단 무시해봐 무시해봐 모드 됐는데? 아 안마닭거는 아 형 저거 좀 신경 좀 에휴 아 그니까 이런거에만 끝나지 말라니까 맨날 끝나네 맨날 끝나 이거 해 그냥 어떻게 맨날 이거에 끝나지 똑같은거 해? 흠 아 이렇게 드라가 너무 이중에 갑자기 너무 둘 다 따로 있었어 아 누렁 아 그냥 셔틀 태호와 셔틀 그냥 셔틀에서 태호와 셔틀로 아우 오우와 아우 못 이기나 이거 절대 못 이기나 장룡철 컨트롤 나와야돼 최소한 캠핑하면서 코멘트까지 바뀔거같아 최소한 이거 리버스 장룡철처럼 있어야지 펄트롤 이거 잡아봐 오케이 그래도 펄트롤 뭐하는지 아 근데 맨날 게임이 아쉽다 탱크 찌르기 끝나는게 아 그것만 잘먹으면 괜찮을거같은데 아 잠깐 아 맨날 산 탱크 찌르기하는데 공중한테 아 그렇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살았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귀엽다 너 죽었으면 진짜 감당 안됐을텐데 와 아 탱크 덥 아 이런게 이제 아! 리버! 맞잖아 형 맞고 있잖아! 리버에 맞아주면 안되지 이 양반아 이거 한 번 싸우고 그 다음 무턱을 못 보내고 싸워야지 정면아! 탱크 잘 먹었네! 바로 먼저대 바로 아디데 그래 허리를 끊고 싸워야지 아 지금 여기 원투탱 없고 벌쳐도 몇 마리 없었으면 아!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! 오케이! 너무 앞으로 왔다 아 이거 리버 만들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근데 드라그룹만 너무 많은거 아니야 이거? 여기 6개만 더 있으네 지금 속쇼가 안되네 속쇼가 너무 상황이 안쩍은거 아니야 아 이거 리버 죽는구나 아! 아! 왜그래! 아 저 셔틀도 뭐 타입한거 아니었어? 방금 내리긴 했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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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쌓인다! 아! 아니야! 아! 아! 처음에 탱크트릭만 좀 막아보지 그냥 지더라 아! 아! 너무 풀려야지 이렇게 이형 로보 3개질도 등기해서 3개질도 저걸로도 못 막으면 어떻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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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언덕에서 언덕에 산드라 있으면 저거 트랑 올라오기 진짜 힘들텐데 이루어사 한키 죽어가지고 경구 형 화이팅 화이팅 형